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플로리다주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 수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양 생태계의 위협이 커졌다라는 경고라는 해석인데요. 또 LA 도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평균보다 더 컸던 지역들은 어디고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미국인들 대다수는 높은 이자율의 세이빙 계좌로 바꾸지를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 해수 온도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었던 지난 24일 플로리다주 남부 해수 온도가 화씨 100도 섭시로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요. 어제 미 국립해양대기국 산하 국립데이터 부표센터가 그 전날 해수 온도를 이처럼 밝혔습니다. 동부 시간 오후 6시 매너티베이의 수심 5피트 한 부표에서 측정된 수온이 화씨로는 101.1도 섭시로는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매너티베이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약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네. 그 외 다른 근처 해수 온도도 100도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네. 이 매너티베이는 플로리다 남부의 약간 동쪽에 있다면 서쪽에 있는 무레키키라는 곳은 99.3도를 기록했고요. 거의 100도에 이르렀네요. 네. 그리고 남부 중앙 쪽에 위치한 밥앨런은 96.6도였습니다. 역시 거의 100도에 육박하는 온도 나타냈습니다. 우리 체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좀 더 높죠. 바닷물이 이 정도로 이렇게 뜨겁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시원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춥고 시원하고 그런 게 되는 건데. 네. 이건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뜨겁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다에 들어가면요? 네. 네.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프 마스터스 기상학자가 그렇게 이 온도를 비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온천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경악할 만한 해수면 온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해수 온도가 역사상 최고 수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매너티베이 온도가 101.1도까지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이게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기록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도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록이다. 기록을 세웠다가 아니라 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기록일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요. 최고 해수 온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 해수 온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 쿠웨이트만 한가운데서 측정됐던 화씨 99.7도, 섭시로는 37.6도가 역대 최고 수온 기록일 수 있다고 마스터스 기상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은 항상 차가운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닷물 온도를 재가지고 기록을 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해수 온도 공식 기록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이번 해수 온도 측정은 육지 가까운 곳에서 이뤄졌다고 해요. 마스터스 기상학자는 따라서 해저 토양, 유기물에 의한 영향으로 측정에 오염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진 증거가 있으면 또 이게 공식 기록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기록이 사진 증거가 없다면 101.1도 이 기록을 유효한 것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주 한 지역 방송 소속 기상학자도요. 이 플로리다 베이에 있는 부표는 매우 얕고 또 어두운 물에 있어 더 많은 열을 흡수한다면서 조소운동과 같이 그런 물의 움직임이 더 많은 그리고 맑은 물에서 측정하는 대부분 수온 기록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기는 한데 공식 기록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오르는 걸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폭염에 의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해수면 온도까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기상학자와 환경단체들은 이런 이례적인 수온 상승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비영리단체 산호보건제단이라는 곳은 플로리다주에서 산호 폐사를 지금 촉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온이 치솟으면서 그 플로리다주의 키 국립해양보호구역 안에 산호 개체 수의 손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마이애미 남부 해상의 솜브레로 지역의 산호초는요. 100% 지금 폐사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산호초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국립해양대기국에 따르면 모든 해양종의 약 25%가 4분의 1이 산호초 주변에서 발견돼서 산호초 지역은 열대우리만큼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은다가 100%면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LA 도심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고 또 가장 비싼 주택시장으로 꼽히는데 LA 일대에서도 특히 주택가격이 더 빠르게 치솟은 도시들이 어디인지 이런 또 결과가 나와있네요. LA 일대에서 특히 세 곳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이 눈에 띕니다. 부동산 정보업재 진로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월에 LA 메트로 지역 중간 주택 가치가 78만 9,900달러 거의 79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7%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두 자릿수 때 상승을 보인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타모니카입니다. 산타모니카는 지난달 중간 주택가치가 183만 7,100달러입니다. 1년 전인 작년 6월보다 12.8%가 급등한 것이고요. 산타모니카는 관광객들에게도 물론 유명하지만 해안가 옆에 프라미네이드 샤핑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주민들에게도 크게 인기가 있다는 본적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저기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덜어 했었는데 역시 그만큼 집값이 강하네요. 세네요. 그러면 산타모니카 외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다른 두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인들이 많이 사는 글랜데일 그리고 벌뱅크입니다. 글랜데일은 지난달 중간 주택가치 106만 3,800만 달러 기록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12.5%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벌뱅크는 지난달 중간 주택가치 105만 7,900달러로 역시 11.9%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이들 3개 도시 모두 10% 이상 주택가치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보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들보다도 빠르게 가치가 상승했다는 분석이고요. LA 메트로 도심 여기는 강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여전히 핫한 주택시장으로 꼽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웬만한 주택은 그냥 100만 달러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만 많은 중산층 미국인들은 이자율이 더 높은 세이빙 어카운트로 바꾸지 않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체킹 어카운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새로운 조사 결과 중산층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꼴은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은행 계좌의 돈을 이자율이 더 높은 세이빙 어카운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센텐더의 지난 5월 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93%는 은행을 고를 때 높은 이자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막상 70% 가까이는 더 높은 이자율의 세이빙 어카운트로 바꾸지는 않았다고 CNBC가 오늘 아침 전했습니다. 네.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율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나요? 디파젯 어카운트 조사에 따르면 어제 날짜 기준 상위 1% 세이빙 어카운트의 연 이자율은 4.5% 이상에 달합니다. 트래디셔널 은행들의 기존 이자율은 0.42%에 불과한데 그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 은행들도 요즘 보시면 세이빙 어카운트도 그렇지만 이제 CD 좋은 조건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CD의 경우에는 4.5% 넘는 것들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바꾸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 우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서 그렇게 은행 계좌 이자율을 다 살펴보면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이자율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 더 올라가면 모를까 4. 몇 퍼센트? 이 정도로 바꾸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당장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이자율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거나 이 정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긴 4.5%라고 하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가 몇십 년을 살면서 보면 그렇게 높은 이자율이 아니었죠. 저축예금으로서는 저축예금으로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그 정도면 우선 조금 더 있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